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대표가 이재명의 비리 혐의는 확인이 되면 최소한 징역 30년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해서 검사로 일을 했던 채가 판단하기에 이재명의 비리 혐의가 워낙 많고 부지기수니까 일부 사법 처리가 안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30년형은 나올 것이라며 자기 배를 채웠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망가뜨리지 않았냐고 꼬집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재명이 같은 인간은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세우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로 세웠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온 것 자체가 민주당에도 해당 행위가 되고 있다며 지금 야당을 완전히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물러날 사람이 빨리 물러나야 야당도 추스리고 나라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은 빨리 이재명이를 내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반면에 잘한 것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며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 태어났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 5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렸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딱 그 말 하나가 맞았다고 비꼬았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같은 좌파가 다시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통보수가 계속 집권해야 한다며 그래서 앞으로 30년간 자유민주 정권이 계속 집권해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개하며 안철수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정치권에 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조언도 잘해야 하고 전언도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말씀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보좌진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나설 일과 안 나설 일이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따라서 조금 거부 반응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윤심 논란에 휩싸인 안철수 김기현 의원도 함께 비판했는데 큰 정치를 하겠다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대서 정치하려는 것은 바르지 않다면서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고 누구와 연대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 모든 것을 다 대통령에게 기대고 표도 대통령이 얻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지도자다운 언행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당대표가 채워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후보들이 윤심에 기댄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애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괴를 같이 하지만 내 소신대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황교안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이가 오늘 국회 대정보질문에서 또 봉숭아 합당을 찍었습니다. 김남국이는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유럽국가 오스트리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국이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본부장관을 향해서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김남국이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호주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김남국이는 자신있게 예 있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남국이가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유럽국가인 오스트리아로 나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서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에 공정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의 김남국이는 작년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 교수를 엄마의 자매인 이모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개망신을 당한 뒤 뒤륙게 이를 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국가 오스트리아를 헷갈리며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지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진지한 의문까지 드는데 김남국이는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정활동에 임하길 바랍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우리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류를 중대 위반했을 때 추진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3권 분립의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이걸 잘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서 실세형 차관 인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실세형 차관이라고 딱 집어 물어보면 그런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권위됐기 때문에 차관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등 야3당이 헬로윈 사고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우리 75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상민 장관에게 송달이 된 때부터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169석의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야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결국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후폭풍은 민주당과 야3당이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